자 이번에는 37번째고 시언어의 연산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36 포인트랑 연결이 돼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재 구성을 위해서 쪼갰다 보시는게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시언어 코딩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이고 좀 암기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쉽게 얘기해서 자연어에 가까운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에요 우선은 처음에 연산자 종류라고 하는게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전공생들도 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 이게 뭐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데이터 시트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되죠 또 헷갈릴 수 밖에 없는게 기호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얘네를 연산자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고 또 연산자 우선순위와 이 결합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예전 사무자동화에서는 얘네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출제가 안된지가 근한 7 8년이 넘었거든요 아 그래도 한번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선에서 보시면 좋아요 자 우선은 연산자 1차식 있습니다 괄호죠 괄호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본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괄호나 중괄호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요런 것들이 가장 우선은 우선순위가 높구요 단항 연산자라 그래서 더하기 있죠 여러분들이 다 이 더하기 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아니에요 플러스가 아니에요 입니다 빼기도 아니구요 느낌표 이것도 다 아니에요 이거는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각각 표현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토리스크 엔퍼센트 연결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요런 애들이 있고 얘네가 이제 1차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가 높고 그 단항 연산자의 안에서도 얘네는 더하기 빼기의 형태가 아니라 단항 연산자 연산자 인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연산자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 잖아요 근데 단항 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항 하나인 거야 a 플러스 이렇게 a 마이너스 이런 식인 거죠 무슨 얘기 하시겠죠 모르겠죠 어떻게 알아 이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느낌표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두번째로 높다 그리고 얘는 결합법칙이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간다 이게 문제에 대한건 뒤에 가서 보시게 될 거에요 이제 산술 연산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나머지 계산할 때 계산해요 그래서 이 퍼센트라는거 나머지 계산할 때 쓴다는거 더하기 빼기 됐죠 자 쉬프트 연산자라고 하는거는 얘네는 음 이진수 값을 혹은 어 쉽진수 값을 쉬프트 하게 되면 이것도 뒤에 예제도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왼쪽으로 가면 곱하기 두배가 되구요 1비트씩 이동이 되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나누기 2가 돼요 그 값이 그래서 이거는 이진수로 해가지고 우리 쉬프트 연산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건 정보처리 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정보처리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그 정도만 단순히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얘네가 이제 뒤에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들의 이제 계략이거든요 쭉 나오니까 좀 이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얘는 뭐에요 비교 연산자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해서 관계 연산자 a 하고 b 이렇게 양쪽에 있을 때 뭐 a 가 뭐 b 미만이다 초과 다 이하다 이상이다 너는 같다 같지 않다 요 같다 는을 두 번 쓴다는 거 기억하시구요 자 비트 연산자 m% 그 다음에 요거 바 그 다음에 요렇게 이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이제 뒤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m% 2개 그 다음에 바 2개 조건 연산자 물음표 하고 요렇게 할당 연산자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퍼센트는 그 다음에 shift 는 좌측 우측 shift 는 그 다음에 콤마 연산자 그래서 콤마가 제일 마지막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시험이 어려워지면 얘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근데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연산자의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증가 감소 연산자 구 우리가 보통은 c 언어에서 뭐 베이직이나 쉬운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반복문을 써서 쓰거든요 근데 c 언어에서는 간단하게 a++ 이렇게 하게 되면 a 라고 하는 변수가 만약에 초기 값이 만약에 1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지 이렇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변수를 선언을 하고 int a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a 라고 하는 변수가 정수형이다 그리고 얘의 초기 값은 1이다 이렇게 선언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변수라고 하는 그 변수 a 라고 하는 변수를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a 라고 하는 변수에 초기 값을 넣어 줘야 되어서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이렇게 하게 되면 이 a 라고 하는 애는 이게 뭐 별도의 조건이 또 한번 있을 겁니다 그럼 뭐 포문이나 이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얘가 이제 뭐 1부터 10까지 증가해라 그러면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a는 a++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c는 a++ 이렇게 하면 얘가 1, 2, 3, 4, 5, 6, 7, 8 플러스 1씩 증가하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a 마이너스 1 하고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돼야지 뒤에 가서 우리가 코딩을 볼 수 있어요 자 포인터 조작 연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에서 그 포인터라고 하는 애를 쓰는 언어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 포인터를 쓰게 되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a 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주격장치의 주소가 100번지에 a 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있는 거에요 기억장치에도 주소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소를 갖다 쓰는 겁니다 이 변수명을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a 를 그냥 명령어에다가 이렇게 코딩에다 넣어버리면 a 를 갖다 쓰는데 이 c 언어에서는 포인터 바로 그 해당하는 변수의 위치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왜 이게 이게 이거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기계어를 쓸 수가 있어요 변수가 아닌 바로 그 위치 그래서 얘는 포인터 c 언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포인터이기도 하고 이 c 언어를 공부하다가 우리 전공생들 중에도 c 언어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인터 때문에 왜냐면은 그냥 변수만 갖다 딱 쓰면 되는데 이거 숫자를 갖다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코딩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한번 이해하면 굉장히 쉽긴 합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 m% 라고 하는 애는 변수 주소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요 에스터리스크를 얘는 변수의 내용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쓸 때는 요 에스터리스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nt a 는 3 이렇게 하게 되면 변수 a 에 지금 3이 들어있는 거에요 a 라고 하는 변수에 3이 들어있는 거에요 정수 자 그러면 여기다 int 하고 이 에스터리스크 ptr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뭐에요 지금 포인터로 선언을 한 겁니다 요 ptr 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해요 포인터 변수에 이 m% a 즉 얘가 지금 100번지에 있다 그러면 100번지를 변수에다 넣는 거에요 여기에 있는 3을 그래서 이 변수 ptr 이 포인터 변수 ptr 에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냥 아 그냥 들어 자 변수 a 의 주소 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터리스크 ptr 은 변수 a 자체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 주소 값을 갖다가 이 여기에 있는 이 a 라고 하는 얘를 갖다 쓰는 겁니다 아 졌죠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 나중에 뒤에 가서 예제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사이즈 오브 는 사이즈라는 게 뭐에요 크기죠 그 크기를 변환할 때 씁니다 그지 그래서 얘네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변수 변수형 배열의 저장소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반환할 때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print f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출력 이에요 자 인트 자료형의 크기 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우리가 이제 문자형으로 단순하게 어떤 연산이 있는게 아니라 바로 출력을 할 때 쓰게 되요 그리고 사이즈 오브 인트 이렇게 하게 되면 인트 형의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우리 앞에서 인트 몇 바이트 했어요 4바이트 그리고 요거는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뭐였어요 이거 십진수죠 대시멀 그래서 십진수 값을 출력해라 라는 이야기에요 이 프린트 f 명령어의 구조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어도 뭐라고 하는 언어의 공식이 있죠 공식이라고 하면 문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영어도 문법이 있어요 c 도 마찬가지로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가 먼저 나오고 가로 안에다가 내가 출력할 값을 넣는데 이 콧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쪽에는 단순한 문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렇게 퍼센트 d 이렇게 하게 되면 십진수를 출력해라 뭐 여기에서 나온 값을 여기다가 출력해라 라는 이야기에요 인트 자료형의 크기는 4다 이렇게 출력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서 예제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안되더라도 우선은 좀 뺍시다 진도를 자 산술연산자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부호를 나타내는 단항연산자는 더하기 빼기는 이왕산술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그랬죠 이거 단항연산자에요 그래서 이왕연산자는 더하기 빼기는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보다 낮다 당연히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같은 거죠 무슨 얘기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더하기하고 빼기가 같이 있다 그러면 더하기와 빼기 같이 있다 이러면 만약에 이거 빼기에요 요거 좀 지워서 봅시다 요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얘네는 순서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지 앞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고 가잖아요 곱하기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음 그랬을 때 여기에서 퍼센트 연산자는 나머지를 구할 때 쓴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억하세요 출력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순히 문자를 포함하는 거고 출력하는 거죠 이 십진수로 출력하라는 거에요 이 값을 그러면 7% 3 이렇게 하게 되면 뭐에요 7을 3으로 나눠가지고 그때 나머지를 출력하라는 겁니다 3 2에 6 나머지는 1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1 이렇게 해서 그 값을 여기다 리턴해서 출력하게 된다라는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쉬프트 연산자는 얘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하게 되면 그 값이 곱하기 2배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나누기 2배가 돼요 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b a 를 자 b 라고 하는 변수는 a 를 2번 2번 쉬프트 이동시킨 거에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2번이니까 결국은 a 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배가 됩니다 2배 a 를 2번 곱한 것만큼 2번이니까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a 라고 하는 것이 2 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가게 되면 한번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4가 되고요 또 한번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2배 곱하기가 되니까 얘는 8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라고 하는 변수에 2가 들어있다면 요거는 2번 옮기라는 얘기고 됐어요 한번 쉬프트 할 때마다 곱하기 2배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뒤에 우리 소스 코드로 해 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제를 보면서 또 살펴보게 될 거에요 관계연산자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래서 a 라고 하는 p 연산자와 b 라고 하는 p 연산자가 있을 때 자 a 가 b 미만이다 또는 요거 차이는 아시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걸 a b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자 a 는 10 미만이다 혹은 a 는 12 아이다 요거 차이 아시죠 자 10 미만은 어때요 0 에서부터 9 까지고요 얘는요 0 에서부터 10 까지죠 요거 포함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같은 거고 자 이거는 a 와 b 가 같다 뭐 a 와 b 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은 요런 식으로 표현하죠 부등호를 부정의 부등호를 쓰는데 c 언어에서는 요렇게 쓴다라는 거 이 표현 방법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구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 입니다 자 m% 라고 하는 애는 논리 곱을 이야기에요 요거 이제 시험에 나왔던 코드에요 a 는 a 는 5 이렇게 되면 a 라고 하는 변수에 5 가 들어가게 되는 거구요 b 라고 하는 변수에 3 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게 되는 거에요 근데 이제 연산을 하게 되요 c 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요거를 연산해서 나오는데 자 a 퍼센트 b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우리 n 퍼센트 나오는데 왜 이가 나왔을까 n 퍼센트 입니다 요거 지금 정어표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a n 퍼센트 b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 두 개를 n 퍼센트 한다는 거에요 and and 논리곱 근데 우리가 논리곱 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거짓이기 때문에 이 지수로 변환을 해서 가게 됩니다 자 5 라고 하는 것은 101 3 이라고 하는 것은 0011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건 아시죠 우리 앞에서 보셨다시피 21248 우리 사비트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bcd 코드는 그래서 만약에 5다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네 잖아요 그래서 5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요자리 요자리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0 1 0 1 로 되는 거고 자 3 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두 개를 2 하고 1 하고 더하면 3이 나오잖아요 그럼 0011 이렇게 되겠죠 00 여기 있네요 00 00 왜 안 써지냐 너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d 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0 1 0 1 그 다음에 0011 이렇게 했을 때 각각 한 자리씩 한 비트씩 곱하면 돼요 자 모두 다 1 일때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는 여기에 1 이잖아요 이거 여기 한 자리만 있으니까 1 요거 기억하세요 2진수 10진수 변환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다 학교를 졸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저처럼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는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논리합이에요 논리합 논리합이라고 하는 것은 5화 조건을 씁니다 다시 한번 요거 어떻게 변환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7이라고 하고요 얘를 5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7을 만들려면 우리가 7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되죠 그러면은 얘를 이 지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나와요 4 2 1 자리만 1 1 1이 들어가고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0 1 1 1 이게 7이란 얘기에요 10진수 7하고 같다는 거에요 자 다음에 이제 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얘랑 더하면 4하고 2라고 더하면 5가 나오죠 그러면 0 1 0 1 이렇게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0 1 0 1 이거 왜 여기다 써놨냐고요 2에 0승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0진수로 표현을 하더라도 5,7,6 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요 얘는 10에 0승 10에 1승 10에 2승이에요 10에 0승이 얼마에요 1의 자리 10에 1승이 얼마에요 10이죠 10에 2승은 100이에요 그래서 1,10,100,1000 이렇게 가잖아요 오케이 이제 2진수도 마찬가지에요 2에 0승 1승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각각의 고유값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값에다가 얘네를 더해서 변환을 하면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논리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쪽에만 1이 있어도 1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얘도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다 이렇게 되니까 논리합이 되니까 1,2,4니까 7 나오겠네요 결과적으로 논리합을 하게 되면 자 베타적 논리합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잠깐 간단히 보셨죠 두 값이 서로 다를 때만 베타적일 때만 1이 나옵니다 자 이거 같죠 얘네는 다르죠 얘네 다르죠 얘네 같죠 그래서 이거는 1 한번 써보세요 1,2,4,8 이렇게 되니까 얘네는 0이니까 곱해서 이거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 없어지는 거고 4하고 2 더하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게 된다 10나 어렵다 그제? 전공생들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시험을 아주 재밌게 출제하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사무자동화에서 이런 걸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무자동화가 지금 약간 논란의 거리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논리연산자가 나와요 자 얘는 논리곱이고요 얘는 논리합 그 다음에 얘는 부정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연산자 C언어에서 P연산자가 3개 필요한 거 P연산자가요 이게 뭐야 지금 P연산자가 많아 그지?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유일한 사막연산자의 사막연산자가 바로 바로 조건연산자다 라는 이야기고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수식이 거짓일 경우에 수식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표현으로 보면 이거 지금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앞쪽에 있는 것이 이제 참일 경우 그 다음에 얘가 거짓일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조건식이 얘가 지금 A가 B보다 크냐 했을 때 얘가 참일 경우이면 그때 얘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거짓일 경우 거짓일 경우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A하고 B중에서 큰 수가 결국은 얘가 여기 A하고 B중에서 A가 크냐 만약에 맞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표현이 된다 라는 거 자 할당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실 수 있는 애가 바로 이건 거 같은데 자 A는 B 이렇게 하면 어? A하고 B가 같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A는 B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A는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1 이렇게 했다면 이 뒤에 연산한 애를 A에다가 넣는다 할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계산할 때 그렇잖아요 야 3 더하기 1은 4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C언어는 미국 애들이 만들다 보니까 야 4는 3 더하기 1이야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요 뭐 기본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는 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는 B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니까 제가 A라고 쓴 건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A 는 A 플러스 B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A는 A 마이너스 B다 그러면 곱하기는 그 A는 A 곱하기 B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코딩으로 자 이거는요 나누기는 나누기다 얘를 압축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연산자를 신기하죠? 플러스 는으로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는 B 이렇게 하면 얘는 A는 A 플러스 B다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뒤에 있는 애를 이쪽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그냥 A 플러스 는 B 이렇게 한다 야 이게 상식성으로 너무 어렵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계산하는 거고 요렇게 하게 되면 쉬프트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콤마 연산자에요 자 성격이 동일한 자료형을 나열할 때 쓴다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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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인트 조작 연산자 단항 연산자고 이 에스토리스크는 변수의 내용을 의미한다 앞에서 보셨죠? M%는 변수나 배열의 주소를 나타낸다 자 캐스트 연산자는 형을 형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형태를 변환하는 연산자에요 자 명시적 형 변환시에 사용되며 어떤 수식을 다른 데이터형으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게 캐스트 연산자다 자 C 언어의 관계 연산자를 사용하여 다음을 옳게 나타난 것은 그랬습니다 옳게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자 A 이게 되겠죠 자 여기 느낌표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느낌표는 이렇게 됩니다 자 C 언어의 관계 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관계 연산자니까 크기 대소 비교잖아요 얘는 우리 나머지 계산하는 애였죠 자 C 언어에서 예전에는 좀 나왔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오른 것은 단 오른쪽에 마지막 연산자가 높은 거다 오른쪽 얘가 높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걸 다 암기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이 된다 문제 답만 기억하셔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자 다음 C 언어 연산자 기호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인 것은 뭐냐 그랬는데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얘가 제일 높아요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가 꽤 오래됐어요 그냥 단순히 문제하고 답 정도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를 다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단히 봤고 사실 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문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거든요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이번 포인트에 있는 애들을 알아야 다음 포인트에는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얘네 모르면 뒤에 있는 걸 몰라요 이거 할당 연산자도 모를 거고요 논리 연산자도 좀 다 알아야 되고요 논리 곱하는 것도 다 아셔야 되고요 이 증가하는 표현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장에서 나온 것은 C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명령어가 있느냐를 본 거기 때문에 얘네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일 어려운 C 언어의 마지막 코딩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